끝까지 패지 마자. 가자, 가자. 형 이거 뭐예요? 어, 뭐야? 그냥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야, 맞습니다. 누구세요? 그래,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. 이 혼들이 우리를 통화주려고 하지 않을까. 주은아, 주은아. 알려주라. 어, 찬스, 찬스. 미쳤다, 미쳤다. 조정이 형이 이걸 빌려서 얘기한 거 같아. 넘어, 넘어. 생각보다 말을 먼저 해. 절대 열지 마시오. 잠깐만, 이거 뭐야.